저녁에 서류 챙겨와. 나 더 이상 내 성 못 사야겠다. 그래 해! 이혼해! 이혼해! 가즈컵! 야 너 미쳤어? 근데 하더라도 장인어른 내가 못하고 살 거니까 너 그런 줄 알아. 뭐? 너랑은 헤어질 수 있는데 장인어른하고 못해 오잖아. 장인어른도 너보다 알도 의지하시고. 맞죠 장인어른? 나야 박창호야? 어? 아니 상호하고 헤어져서 누구랑 살 거라고. 야 물바지까만 살을 해. 엄마 해고 지급해. 너야. 식시간에 혼자서 잘 살 수 있지만. 창호 걔 앞서 못 산다? 아니 나 아빠딸 아니야? 어? 나 뭐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?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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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아이 아빠! 아빠!